해외에 또 어떤 민속놀이는 무엇이 있는지 한번 제가 그걸 준비해 봤거든요. 아래에다 놓고 손을 잡지 않은 상태에서 공을 이렇게 올려두는 거예요. 할 수 있어요. 될 때까지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. 그 정도 되려면 많은 연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경험하는 거 위주로만 중국의 어떤 전통 놀이라고 하는 겁니다. 저도 같이 하자고요? 네 알겠습니다. 시작! 넓게 줄게 넓게 줄게 넓게 줄게 하나 둘 둘 하나 둘 둘 하나 둘 둘 하나 둘 들어갔어요. 두 번째 들어갔어요. 두 번째. 옳지. 옳지. 조금만 더. 보면은.